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회자 입니다 아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약간 좀 부진 하죠 부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전 또 삼성에 대해서 어 비아냥 거리고 짜증도 내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어야죠 주가가 뭐 하여 또 빠지면 뭐 서로 스트레스 팔려고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어 이거 뭐 쓰레기 100원 전자 아니냐 어 지금 최첨단의 그 하이닉스로 가야 한다 아직도 삼성의 미련을 갔냐 뭐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있는데 어 미련을 가는 걸 떠나서 그냥 좋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음 그렇습니다 상등 더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중 2 절이시면 떠나듯이 삼성이 싫으면 떠나세요 떠나셔서 다른거 투자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비아냥거리 필요 없어요 본인 것만 투자 잘하시면 됩니다 음 본인 것 투자 잘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죠 괜히 와 가지고 엉뚱한 그런 글이나 싸질러 도망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요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금 약간 누르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특히 본주는 그런 것 같은데 본주는 의도적으로 외인들이 주가를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면서 아직까지는 오를 때가 아니다 하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에너지를 축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도시 이제 살이 했죠 이제 나중에 좀 개미를 좀 뭐 좀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어 이번달 2월 달까지는 이런 지겨운 행보의 흐름 음 7만 한 3천원 에서 7만 5천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계속 와탈이 가탈이 하면서 뭐 시간을 좀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당분간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박스권 에서의 상승과 하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주의 매력에 조금씩 시들시들 할 거에요 시들시들 할 거에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금리 떨어지고 이제 좀씩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주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그동안 우선주가 소외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주 쪽으로 이제 외인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갭 차이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우선주 가지신 분들이 또 어 햇볕 음 따뜻한 햇빛을 햇볕을 이제 볼 날이 올 겁니다 아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모으세요 틈틈이 계속 채워 놓으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주랭랑 치는 겁니다 튀는 거에요 빨리 도망가야죠 아니다 싶을 때는 도망가는게 상칙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 하시면 됩니다 강요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좋으면 하이닉스 가세요 가셔서 투자 하시면 됩니다 절대 말리지 않아요 저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그 우선주하고 본주는 오늘 좀 빠졌잖아요 한 5번 정도 빠졌을 때 이때 들어가고 오를 겁니다 올라 가지고 거의 보아권에서 마무리 짓지 않겠나 잘하면 한 1,200원 정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그 원 달러 환율이 장중에 1330원 초반대의 보아권에서 움직이던데 미국의 소비 둔화에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 유입에 환율 하단이 지금 지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매파적인 발언도 달러 매수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서울 매국한 중계에 보니까 환율이 오후 12시 반 정도 거래일 기준 전 거래일 종가 1,333원보다도 0.45원 정도 내린 1,333.5원에 거래 중이네요 이날 환율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도 5원 정도 내린 1,329원에 개장을 했죠 이후 환율은 점차 하락폭을 좁혀가면서 장중에는 1,333.9원까지 올라 가지고 전일 종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는 1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8% 줄어든 7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했고 1월 소매 판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달에 0.4% 상승해서 감소세로 돌아선 거죠 미국의 소비는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시사하는데 이에 연방준비제도 FED가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달러와는 약세를 나타낸 거죠 다만 이날 개장 무렵에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가 견조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달러와는 서포 반대가 했고 달러인덱스는 15일 저녁 10시 25분 기준 104.40입니다 104.40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달러엔 환율이 150엔대 달러 유한 환율은 7.22 위한대 여기서 거래되는 거죠 수급적으로는 달러 약세 1330원 아래에서는 매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환율 하락에 방어를 하고 있는데 국내 은행 딜러가 1330원 아래로 가면은 매세가 있지만은 저가 매수가 활발한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1320에서 1340원 그 레인지로 수급에 따라서 의미있게 움직이는 약간 에멘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외인들은 코스피 시청에서 2000억 정도 때를 순매수하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400억 정도를 순매돌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로 공개를 합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조정에 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FMC 회의로보다 중국 금리 조정이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좀 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의로 기사는 미국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하고 금리라는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다고 하는데 중국 춘절 전에 정부는 경제 부행책을 막 쏟아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반응이라 이번엔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중국이 금리를 낮춘다면 일시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마냥 호재는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언급도 할 겁니다 중국에서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네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워낙 안 좋으니까 시진핑이 요즘 아주 독을 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좀 먹힐 것 같아요 좀 먹혀가지고 일시적인 상승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많이 떨어진 IT 테크주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상승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용 회장이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했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아버지 때에 비해서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해요 솔직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과는 완전 넘사벽인 것 같아 아버지 때가 그러면 뭔가 더 특단의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결단을 보여주면서 결과를 이제는 우리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장악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임원들도 좀 비리비시를 하고 좀 그래요 모든 것들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죽했으면 이재용 회장 깜빡했을 때가 오히려 더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특단의 비장이 무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풀지는 않는 것 같고 언젠가 한번 풀어주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빨리 이럴 때 어려울 때 한번 쫙 펼쳐줘야지 보따리 한번 풀어줘야지 주가도 오르고 주주들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고 영 힘들다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